오늘은 여러분께 fm들의 전략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겁니다.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남탕과 여탕에는 이상한 차이가 있다. 여자는 수건을 두 장밖에 못 쓰고 남자는 무제한으로 쓴다. 여자들이 수건을 훔쳐가니까 그런 거다. 남자는 가지고 간 수건도 목욕탕에 두고 나온다. 라는 말을 하죠. 또한 실제 업주들은 여탕의 수건 분실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장사하다 보면 수건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여탕의 수건은 너무 많이 없어진다. 몇 년 전에 골목을 지나가는데 빨랫줄에 우리 목욕탕 수건 5개가 널려져 있는 걸 봤다. 라는 말을 하며 여탕에는 수건과 비누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. 이 사실에 대해서 2017년도의 여자들은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의 목욕탕에 수건을 자꾸 두고 오니까 느이 불쌍한 부인이 구질구질하게 훔쳐오는 거 아니냐 반성해라. 라는 식으로 오히려 남성 탓을 했습니다. 2018년도에는 남자가 얼마나 돈을 못 벌어서 살림이 어려웠으면 훔쳤을까. 한 남이 벌어오는 꼬라지가 벌어지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. 왜 멀쩡한 여자 머리채 잡음? 니가 돈 못 벌어서 그럼 누굴 탓하고 있어 송장 새끼가. 그러게 돈 좀 벌지 냄져드라. 남자가 문제네요. 돈 좀 잘 벌어 이것들아. 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여자는 돈 벌 생각도 능력도 없으니 남자가 돈을 못 벌어서 여자가 도벽이 생겼다는 말을 했죠. 자 그리고 2024년 현 시점에 여성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용은 방금 보여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. 우리 헬스장 여자들만 수건 빌린 다음에 반납하는 과정 생겼다. 지방사는 여자인데 이런 참신한 여혐은 처음이라 놀랐다. 왜 여자만 저렇게 도둑질한다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. 헬스장 사장이 한남인가 열받는다. 라는 글이 2024년 여성시대에 올라오죠. 지금까지의 분위기대로라면 우리 한국 여자들은 능애비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라고 아주 노발대발했을 건데 여혐이 아니라 이건 솔직히 여자들이 수건 많이 훔쳐가서 그런 거다. 나 헬스장 인포 알바에서 아는데 여자들이 진짜 많이 훔쳐가고 헬스장 그립 훔쳐가는 건 다 여자임. 여자들이 많이 훔쳐가긴 하고 나도 많이 봤어. 라는 식으로 굉장히 묘하게 도벽하는 여자들을 욕하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리게 됩니다. 이 글쓴이는 이런 댓글을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한남들도 훔쳐가지 않나라고 분위기 반전을 노려보지만 산림용품이나 카페 식기류 이런 건 여자 도둑의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팩폭을 맞게 되죠. 심지어는 병원에서 일해보면 남자들은 두고 가면 두고 가지 훔쳐가는 놈 거의 없었음. 이라면서 남자들은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. 한남들은 귀찮아서 훔쳐가지고 않고 여혐이 아니라 여자 쪽만 싹 사라진다. 라는 주류 여론이 보이십니까?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도벽하는 건 남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쩌렁쩌렁 외치던 여자들은 어디 가고 이렇게 현실적인 여자들만 남게 된 걸까요? 그녀들이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고 개과천선한 걸까요? 절대 아닙니다. 활동하는 여자들은 모두 그대로인데 그녀들은 그저 나이를 먹었을 뿐인 거죠. 사회생활이라고는 알바밖에 안 해봤던 여자들이 넘치던 그 당시와 달리 지금의 fm들은 다들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본 상태이고 여자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뇌 빼고 무지성으로 여자가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한남 때문이다. 라는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. 여자들이 뇌 없는 소리를 하던 2017년, 2018년으로부터 딱 6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. 여기서 만약 수년의 시간이 더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?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강성한 fm들은 싸그리 도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히키코모리 돼지들은 인터넷 속에서나 열불내는 도태녀가 될 거고 그나마 사회생활을 해본 여자들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과거를 세탁 후 설거지를 노리게 될 거죠. 마케이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뿐이죠. 마케이누가 시작되고 도태되기 싫은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겁니다. 이건 망상이 아니라 진실이죠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마케이누가 아니라 마케부타라고 합시다.